여러분 하실 것은 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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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서 같이 부르셔야 돼요 장고 장고 형 서로 써야 돼 장고 장고 증명서 연습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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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돼 장고 증명서 위로 안 돼 위로 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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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가 낫네 장고 증명서 아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장고 증명서 위조는 했지만 고기는 아니라니 이게 뭔 개소리여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 아니라는 말이란 똑같잖아 삼천만 원도 아니 삼억도 아니 삼십억도 아니 아니 무려 348억 원을 속여놓고 고기가 아니라니 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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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서 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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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서 간주 고 야 이 지독한 것들아 염치가 있어야지 사기꾼논이 시작해 아무리 윤짜장 장고 아무리 윤짜장 장고라고 해도 그렇지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고 너무 봐주잖아 그리고 또 뭐 그 뒤로 9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고 뭐 3년 받았다가 풀려나고 이번에 1년밖에 안 받았잖아 니들 니들 뭐 70번 압수수색 100만 건 언론 보도 34번 밀친봉판 이런 거 해줘야지 이게 너무 불공평하잖아 어? 컵과 원칙 봉정과 사실 어디 갈 수 있는 이 시기야 위조는 했지만 고기는 아니라니 이게 뭔 개소리야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말이랑 똑같잖아 3천만 원도 아니 3억도 아니 30억도 아니 아니 무려 348억 원을 속여놓고 무의가 아니라니 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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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서 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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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명서 장고 증명서 부산업드게러 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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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서 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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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서 부르쵖 바 바 바 바 바 창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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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서 장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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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명서 348년 살아 감옥에서 나오지마 고맙습니다